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의 기자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0선 제1과목 컴퓨터 1번 포인트 1번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의 목적이라 그러면 운영체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O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도 부른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오퍼레이팅이라는 것은 동작하다, 작동하다, 운영하다, OPER, AT, ING,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체제, SYSTM 우리가 보통 시스템을 더 많이 부르지만 운영체제, OS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운영체제의 종류, 윈도우스 이런 것들, 유닉스, 리닉스 이런 것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이런 것 전부 다 운영체제 그러니까 무언가를 운영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의 목적 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또는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의 신 신, 신경쓰시고 신뢰도라는 거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신뢰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그겁니다. 신뢰도, 운영체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 사용가능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사용가능도.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도, 사용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능력이에요. 처리능력 말씀 안 드려도 얼마큼 처리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처리능력, 일의 양,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얘는 쓰루풋이라는 영어 단어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얘가 처리능력이라고 나오면 땡키인데 쓰루풋이라고 나와도 처리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셔야 돼요. 얘는 간혹 쓰루풋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측한 신뢰도, 사용가능도, 처리능력 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답시간, 턴아라운드 타임, 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턴아라운드 타임인데 리스판스 타임이라고도 불러요. 응답시간은 뭐예요? 결과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네 가지,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네 가지 아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사처럼 응하면 돼요.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사처응. 신. 신은 뭐다? 신뢰도. 신사처럼. 사용가능도. 신사처 처리능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사처응. 응답시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사처응. 신뢰도 사용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능력. 그 다음에 응답시간. 이렇게 네 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을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응 머릿속에 쏙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뭘 갖고 장련을 치냐면 단위 가지고 장련을 칩니다. 우리 처리능력이라는 건 단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처리능력의 증대. 좋은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시간의 최대화. 무슨 뜻이에요? 응답시간이 최대화된다는 얘기는 응답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느려 터진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시간의 최대화. 나쁜 겁니다. 삐익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신뢰도.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사용가능도도. 높은 단위. 높은 표현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신사처응. 그 다음에 단위. 조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다는 얘기예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의 목적 네 가지 뭐예요? 신사처응. 바로 나오셔야 돼요. 신. 신 찾아보세요. 신. 신뢰도. 그런데 증가. 맞잖아요. 신뢰도 높은 표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사. 사용가능도. 증가. 얘도 마찬가지로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신사. 처. 처리능력의 증가. 스루프 증가.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응. 응답시간. 어? 여기 반환시간이니까 틀렸네요. 응답시간이나 반환시간이나 제가 리스판스 타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환시간의 증가. 반환시간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느려 터진 거잖아요. 반환돼서 오는 시간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늦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신사처응. 반환시간. 그 자체는 맞지만. 증가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됐네요. 또 갈까요? 운영체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 운영체제는 문제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용자 우리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줘요. 유저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배웠네요. 한수 배웠네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운영체제의 목적. 자 뭐예요? 신사처응 기억나셨죠? 신. 신. 신 찾아보세요. 신뢰도의 향상. 향상. 높은 표현 좋잖아요. 신. 사. 사. 사용 가능도가 없네요. 그죠? 부활전속으로 나와있어요. 신사처. 처. 처. 처리능력증대. 맞죠? 신사처. 그 다음에 응. 응답시간에 단축. 잘 나왔네요. 응답시간에 단축. 그러면은 신사의 사. 사용 가능도가 없죠. 정답은 4번에 파일 전송이 되는 거죠. 사용 가능도가 없어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일 전송은 우리가 또 여기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도 중요하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체제의 목적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신사처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기적의 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성능평가 요소 중에서 응답시간은 짧은 것이 좋다 이거죠. 운영체제의 목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바로 이거. 반환시간의 증가. 느려 터진 거죠. 응답시간의 최대화. 얘도 느려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재미있어요. 느려 터지고요. 속이 좁아 터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시간 증가 응답시간 최대화. 이러면 얘네들은 뭐다.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응 알아두시고 단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4가지 신사처응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가기 키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로가기 키 또는 단축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쇼컷키라고 불러요. 이 쇼컷의 사전적인 의미가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 또는 단축키라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F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F라는 거는 펑션. F-U-N-C-T-I-O-N 펑션.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키다. 그래서 F1번 서프트 F12번까지를 우리가 기능키라고 불러요. F2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선택한 항목의 이름을 바꿀 때 이름을 수정할 때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F2번 키예요. 그래서 F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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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름 바꾸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F2, E, E 이름 바꾸기 F2, E, E 이름 바꾸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됐네요. F2번 선택한 항목 여기서 얘기한 항목이라는 건 뭘 뜻한다? 파일 또는 그렇죠 폴더예요. 파일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때는 F2번을 사용하더라 라는거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구요 이번에는 F3번 가겠습니다 F3번 파일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 검색이라는건 뭐에요? 찾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찾는다 F3, 검색, 찾는다 찾기, F3 3, 3, 인삼을 찾아라.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F3 인삼을 3, 찾아라 F3은 찾기, 검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F4 같은 경우는 파일탐색기의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주는데 주소, 표시줄 F4, F4 4주, 8자, 저거 4주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F4,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F4 4주, 8자, 4주 저거를 사달라, 4주소 이렇게 F5 같은 경우는 활성창 새로고침 새로고침 얘는 오, 새로와라 F5, 오, 새로고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CTRL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R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R이라는 거는 리플레시 R, E, F, R, E, S, H 새롭게 하다 그래서 F5 컨트롤 플러스 R 같은 기능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F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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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로고침 이렇게 해요 오, 새로와라 컨트롤 플러스 R 됐네요 F6 같은 경우는 창이나 바탕화면에 화면 요소들을 순환한다 순환 왔다 갔다 한다 F6, 6, 6, 6순잔치 6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6순, F6 순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F10 같은 경우는 F10은요 메뉴에요 메뉴 예전서부터 F10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는 기능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 앱에 메뉴 모음 활성화 메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활성 앱이라는 거는 실행된 앱 APP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고 F10 메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F4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거든요 알트 플러스 F4 얘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합니다 종료 죽이는 거죠 프로그램을 갖다 죽인다 종료시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알트에 알게 뭐야 알트에 알게 뭐야 그 다음에 팍 F 그 다음에 죽을 살짝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을 살짝 써서 죽어라 알게 뭐야 팍 종료해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알게 뭐야 팍 종료해라 알트 플러스 F4 이렇게요 그래서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갖다가 종료할 때 쓴다 알트 플러스 F4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고요 또 알아두시면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트 플러스 F4 알게 뭐야 팍 F4 죽을 살짝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종료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트 플러스 탭 탭 같은 경우는 이동의 개념이거든요 알트 플러스 탭 열려있는 앱 간의 전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트 플러스 탭 알트 플러스 탭 탭은 이동의 개념이 있는 거고 알트니까 여기서 액티브 그래서 열려있는 활성화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열려있는 앱 간 전환이다라는 거 알트 플러스 탭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이제 알트 플러스 ESC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 열린 순서대로 선택하는 기능 알트 플러스 ESC 알트 플러스 엔터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죠 알고 싶다 엔터 엔터가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알고 싶다 너의 속을 너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선택한 항목에 속성 창을 표시한다 속성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프로퍼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 너의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성질을 알트 플러스 엔터 알아두시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ESC 컨트롤 플러스 ESC는 시작 화면 열기인데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컨트롤에 C ESC에 E 읽어보세요 C E 시작 이렇게요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화면 열기입니다 좀 억지스러워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또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C SE 이렇게 얘는 작업 관리자 열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작업 관리자 열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줄여서 C SE 이렇게 알아두세요 작업 관리자 열기 됐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시프트 플러스 F10인데요 아까 F10이 메뉴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F10 그죠 메뉴인데 F10 메뉴 메뉴 그런데 시프트 키를 누르고 F10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합니다 F10 플러스 시프트 시프트 플러스 F10은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냥 메뉴는 F10 10이 열 열매 메뉴 그렇게라도 억지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F10 열이잖아요 열개 열매 메뉴인데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바로가기 메뉴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구요 시프트 플러스 F10 F10은 메뉴 시프트 플러스 F10은 바로가기 메뉴 시프트에 C 바로가기 바 C바 이렇게 시프트 플러스 F10 F10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DLT 딜리트 그러면 삭제잖아요 휴지통에 버리는 건데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즉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이제 다음에 휴지통에 대해서 배울텐데요 휴지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삭제했을 때 삭제했을 때 저장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버리지 않고 보내지 않고 완전히 삭제할 때 완전 삭제할 때 바로 삭제 시험 문제에서는 완전 삭제라는 표현도 써요 조심하시구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DLT 딜리트라는 거 삭제하다 제거하다 그 뜻은 꼭 아셔야 되겠죠 얘도 반찬가지로 시프트에 C 딜리트 삭제 바로 삭제 C바 이렇게 욕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프트 플러스 F10 C바 바로가기 메뉴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C바 바로 삭제 그렇게 그 다음에 윈도우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윈키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시작화면을 열거나 또는 닫기 할 때 사용을 한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시작화면 열기 그리고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P-A-U-S-E 퍼즈 잠깐 멈추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이 퍼즈키하고 브레이크키 같이 있는 거잖아요 퍼즈 브레이크 얘는 내 컴퓨터의 사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시험 문제에서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또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같은 의미에요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고 싶을 때 컴퓨터를 샀어요 내 컴퓨터 CPU가 뭐고 운영체제가 뭐고 램이 몇 기가 이런 것들요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또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노트북에는 이 퍼즈 브레이크 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다가 없으면 아 내 노트북에는 퍼즈 브레이크 키는 없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윈도우키 누르고 이제 L L 얘는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합니다 잠근다 LOCK LOCK 그죠 LOCK LOCK 잠근다 PC를 잠그거나 계정 전환 얘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해요 윈도우키 누르고 L 락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D D는 디스플레이 나타내다 전시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표시하다 표시 및 숨김 윈도우키 누르고 D 디스플레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윈도우키 누르고 T T는 이제 테스크 바 테스크 바 테스크는 무슨 뜻이에요 작업 바는 밑에 막대기 작업 표시줄이에요 그래서 얘는 작업 표시줄의 앱 순환 얘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윈도우키 누르고 T T T 테스크 바 작업 표시줄의 앱 순환 아까 우리 순환 그러면 F6 육순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윈도우키 누르고 R RUN 여기서 RUN 무슨 뜻이에요 실행입니다 RUN 그러면 달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컴퓨터에서는 RUN 실행입니다 실행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린다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린다 윈도우키 누르고 R 알아두시고 그리고 윈도우키 누르고 E 얘는 파일 탐색기를 연다 라는 거죠 파일 탐색기 그래서 이 E가 익스플로러를 뜻하는 거예요 EXPLORER 익스플로러 그러면 탐험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E 입니다 그런데 이 E가요 요리 탐색기에 위에 한번 봐보세요 요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탐색기에 T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E E 같이 알고 하시면 되죠 요렇게 비슷하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 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요렇게 써드릴까요 E 요거 탐색기 그죠 탐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놓지 않으실 거예요 윈도우키 누르고 E 물론 익스플로러니까 당연히 E 윈도우 탐색기인데 헷갈리시면 탐색기에 티옷 그 다음에 요거 알파벳 E 요렇게 하나 두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플러스 F 여기서 F라는 거는 FIND FIND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IND 폴더 검색 그 다음에 아까 F3 기억나시죠 검색 인삼을 찾아라라는 거 요렇게 해서 바로가기키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바로가기키 단축키 1번에 있는 ALT 플러스 엔터 알고 싶다 플러스 엔터 엔터 들어가다 들어가서 너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속성 기억나시죠 선택된 개체의 속성창을 표시한다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2번에 있는 시프트 플러스 F10 F10은 뭘 뜻한다 메뉴 열매 열 메뉴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 그러면 시바 시프트는 바 바로가기 메뉴 기억나시죠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맞네요 메뉴는 열매 F10 열매 시바 시프트 플러스 F10은 바로가기 메뉴 보기 2번도 맞는 거고 3번에 컨트롤 플러스 탭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서 앱에서 활성화 전환을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컨트롤이 아니고 뭐예요 알트죠 알트 이렇게 해서 3번이 옳지 않다 라는 거고 컨트롤이 아니고 알트다 라는 거 ALT 알트키 알트키 누르고 탭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볼까요 컨트롤 플러스 ESC C 컨트롤에 C ESC에 E 읽어보세요 C E 시작 화면을 표시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된다 라는 거죠 또 풀어볼까요 다음주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번째 윈도우키 누르고 L L L LOCK 락 잠근다 컴퓨터 잠금 맞고요 윈도우키 누르고 R R R R U N 런 무슨 뜻 달리다 여기서는 실행 실행 대화상자 열기 맞네요 그리고 윈도우키 누르고 P A U S E 퍼즈 브레이크 뭐예요 내 컴퓨터가 어떤 사양인지 알고 싶을 때 설정에 시스템에 정보 표시 시스템 속성 표시 어떻게 표현해도 다 맞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윈도우키 누르고 E 누르게 이게 되면 뭐예요 장치 및 프린터 추가가 아니고 뭐다 탐색키 그죠 익스플로러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탐색기 됐네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된다 윈도우키 누르고 E를 누르면 장치 및 프린터 추가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이제 휴지통인데요 휴지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인데 삭제된 자료들이에요 또 하나 필요한 경우에 복원이 가능하다 복원이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 우리 방마다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놓잖아요 그리고 휴지통 크기 방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지통에 뭘 버렸어요 뭐 편지를 쓰다가 요즘은 편지를 안 쓰지만 메모를 하다가 잘못 써가지고 구겨서 버렸어요 휴지통에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쓸 수 있잖아요 버리지 않는 이상 바깥으로 바로 그겁니다 휴지통이라는 거는 삭제된 자료 얘네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복원이 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방금 전에 제가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둘 수도 있고 크기도 다르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휴지통 크기가 다르다 바로 이겁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따로 설정 가능 크기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뻥을 치는 거죠 따로 설정 안된다 이렇게 복원시킬 경우에 원래대로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삭제한 자료가 위치를 일일이 다 기억해서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 컴퓨터답지 않죠 윈도우답지 않죠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줍니다 땡큐 그죠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예요 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메모하다가 잘못해서 밖에 구겨서 휴지통 안에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지고 와서 다시 꺼내 가서 와서 내가 어떻게 메모했지 다시 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얘도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이에요 복원시킨 다음에 실행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언급을 잘해요 다시 한번 갈까요?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삐익 불가능하다 꺼내와야 돼요 복원시킨 다음에 실행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갈까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이거 이미 우리가 하나 알고 있잖아요 시바 시프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그냥 딜리트는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냥 딜리트는 삭제인데 시프트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 시프트 시 바 시프트 플러스 바로 삭제 기억나시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바로가기 키 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바로 삭제 완전 삭제 시바 됐고 그 다음에 플러피 디스크 플러피 이 FLOPPY 플러피가 무슨 뜻이 있냐면 흐미적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디스크죠 저장장치에요 용량도 물론 엄청 적을 뿐더러 나오지도 않고 플러피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고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게 뭐냐면 엑셀이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저장의 아이콘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플러피 디스크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알고 가셔야 돼요 플러피 디스크나 USB 메모리 USB 메모리는 더욱 잘 아시잖아요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도스 모드 물론 도스 모드 들어가서 파일 삭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얘는 회사 같은 데서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에서 삭제한 경우에는 시즈통으로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돼요 완전히 삭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플러피 디스크는 지금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봐 두시면 돼요 플러피 디스크라는 거 여기서 삭제한 거는 완전 삭제다 얘는 쓰지 않으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완전히 삭제됩니다 외장 하드 안 해요 USB 메모리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도스 모드도 안 쓰니까 괜찮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태에서 삭제한 경우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실수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그냥 완전히 홀라당 삭제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한 거 바로 삭제돼요 이거 두 가지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딴다는 의미 공부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부하신 분 안 하신 분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린 경우 당연히 휴지통 비우기 우리 집에 있는 그 휴지통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리고 아직 끝났습니다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 삭제인 경우죠 됐네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Shift에 바 C바 딜리트 삭제 바로 삭제 완전 삭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휴지통 속성 프라포티 속성에 들어가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바로 제거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제거되는 거잖아요 얘를 선택해 놓으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Shift 누른 채 삭제를 선택한 경우 C바 바로 삭제 Shift 플러스 딜리트랑 같은 개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나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 한 경우 덮어 쓴 거죠 오버라이트 한다고 그러죠 이때도 완전히 삭제가 된다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니까요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USB 메모리 네트워크 안 된다 플로피 디스크 도스 모드도 안 된다 사용을 하진 않지만 휴지통 비우기 한 경우 Shift 플러스 딜리트 C바 바로 삭제 딜리트 속성에서 바로 제거 선택한 경우 Shift 플러스 삭제 같은 이름의 항목 여기서 얘기하는 항목은 파일이나 폴더예요 복사 이동 작업으로 오버라이트 덮어 쓴 경우 완전히 삭제되더라 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된 경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맞잖아요 그죠 1번 보기 맞는 거고 두 번째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두고 크게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휴지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언제 복원시킨 다음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인데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하는 파일이 휴지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복원시킬 수 있다 Shift 플러스 딜리트 뭐예요 C바 바로 삭제이기 때문에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휴지통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풀까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삭제한 파일은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과 관계없이 연구이 삭제된다 명령 프롬프트 창 도스 모드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고 두 번째 휴지통의 크기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방마다 휴지통 둘 수 있고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둘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세 번째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원 메뉴로 복원할 수 있다 없다 USB 드라이브 플래시 메모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휴지통 속성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속성창에서 휴지통 크기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단위는 메가바이트 그것도 알고 가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인트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설정인데요 우리가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서 이어져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윈도우키 누르고 I를 누르면 돼요 설정의 바로가기 키 윈도우키 누르고 우리가 보통 윈키라고 부르는데 윈키를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면 돼요 I 윈키브라스 I 아이들은 설날을 정말 좋아한다 설정 그렇게 볼 수 없으세요 I 아이들은 설날을 정말 좋아한다 설정 억지스러워도 윈도우키 누르고 I 가겠습니다 설정의 사용자 계정 어카운트인데요 계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계정이 있고 또 하나 표준 계정이 있어요 윈도우즈 10으로 오면서부터 게스트 계정은 취급 안 합니다 알고 계시고 관리자 계정 관리자는 무언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라는 의미는 무언가를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권한이 있다 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보세요 컴퓨터에 대한 제어 권한이 가장 많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그러면 제어 통제 권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어 권한이 가장 많고 그룹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뭐가 관리자 계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다 ACCESS 액세스 서비스 접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용자 아카운트 변경 가능하다 왜 관리자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관리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관리자 계정입니다 또 하나 관리자 계정은 보안 쪽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시험제 잘 나오니까 이번에 표준 계정이에요 스탠다드 아카운트 얘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앱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기 계정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변경할 수 있어요 표준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 자기 계정 자기가 쓰는 자기 자기가 이제 사용자 유저가 되는 거니까 사용자 계정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용자나 다른 사용자 그 다음에 컴트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준 계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관리자만 할 수 있어요 관리자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준 계정에서 일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은 삭제할 수 없어야 되겠죠 왜요 얘는 표준이니까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을 갖다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관리자 계정은 관리의 개념 통제 제어 권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시스템 정보인데 시스템 정보 뭐예요 내가 컴퓨터를 샀다 내 컴퓨터의 사양 알고 싶을 때 설정 윈도우 키 누르고 I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하면 돼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그런데 바로 가리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누르면 빠른 링크 메뉴가 열리거든요 빠른 링크 빠르게 링크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L I N K 빠른 링크 메뉴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Y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윈도우 키 X Y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스템 정보 컴퓨터 를 샀다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를 누르게 되면 시스템 정보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보 바로 이 부분 PC가 모니터링 되고 모니터링 모니터 M O N I T U R 모니터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모니터도 모니터고요 모니터가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C가 모니터링 되고 감시되고 보호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정보를 들어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장치에 대한 사양이죠 디바이스 이름 그 다음에 프로세서 CPU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내가 산 컴퓨터가 CPU가 무언지 알고 싶을 때 또 설치된 램 램이 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의 용량을 알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죠 CPU하고 램 CPU의 종류 램의 용량을 알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또 하나 시스템의 종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운영체제가 32비트냐 64비트냐 알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64비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이 차이점도 아셔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32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램을요 4GB까지밖에 못 써요 64비트는요 더 쓸 수 있는 거죠 8GB, 16GB, 32GB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의 종류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시제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들어가는 이유 정보 들어가는 이유는 CPU하고 램하고 이 시스템의 종류죠 그 다음에 펜 및 터치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뻥을 치냐면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들어가면 CPU하고 램 용량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기능이에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뷰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설정을 하고 램의 크기를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PC의 이름 바꾸기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름 바꾼 다음에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완전히 변경되더라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키 및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이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사양도 확인 가능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자 계정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관리자 계정은 모든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다 왜요 관리자니까요 관리자니까 모든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다 맞는 거고 두 번째 관리자 계정은 다른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왜요 관리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세 번째 표준 사용자 계정에서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은 삭제할 수 없다 맞잖아요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을 갖다가 얘는 누구만 가능해요 관리자 계정만 시험장에서는 이제 4번 찍고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표준 사용자 계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설치 및 보안 설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보안 이거 보안 설정 그렇죠 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 계정만 보안 설정 관리자 계정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 거고 또 하나 문제 풀까요 8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Y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빠른 링크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즈의 버전 CPU의 종류 램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직접 변경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정답은 1번입니다 됐네요 두 번째 현재 설정되어 있는 PC의 이름 변경할 수 있다 PC 이름 변경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제품 아이디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받을 수 있다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CPU의 종류 확인 램의 크기 확인 이런 거지 직접 변경은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혼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정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정보니까 램 크기 직접 변경할 수 있겠지 하면 공부 안 하신 분이시죠 네 설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키 누르고 램 램 런 무슨 뜻이에요? 달리다 여기서는 실행 실행에서 cmd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 이 cmd 같은 경우는 커맨드의 약자예요 c-o-m-m-a-n-d인데 플레임으로 치면 안 돼요 cmd 라고 쳐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cmd 윈도우 키 누르고 r 실행에서 실행 대화상자에서 cmd 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도스 모드 들어가서 네트워크 명령어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어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첫 번째로 ip ip ip의 컴피그레이션 ip 컴피그 명령어입니다 ip하고 컴피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령어예요 사용자 자신의 ip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ip 컴피그 ip가 들어갔으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ip 컴피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컴피그레이션이라는 건 환경설정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ip의 환경 그래서 ip 주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ip 컴피그 자기 자신 컴피그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거 ip 컴피그 명령어 중요해요 잘 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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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간다 잘 돌아가는 형태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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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는 ping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ping ping 됐고 그 다음에 trac trace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추적이란 뜻이에요 추적 여기 추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trac trace 추적이란 뜻이 있고 추적 그 다음에 rt는 루트에요 r-o-u-t 루트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경로란 뜻이 있잖아요 경로 바로 그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이 경로를 우리가 라우팅 경로라고 불러요 라우팅 경로 컴퓨터의 경로를 추적 trace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trace rt에요 루트를 trace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ip 주소 확인 ip 컴피그 접속 여부 확인 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 그 다음에 루트 r-o-u-t 경로를 추적하는 거 phrase rt 루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핑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나 핑핑핑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 옳은 걸로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인터넷의 기원이라든가 구성 사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핑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두 번째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의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는 브라우저라는 건 뭐예요 검색기잖아요 웹서버는 제공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거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은 3번 같은 경우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도메인 네임 서버 DNS가 도메인 네임 서버잖아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얘는요 NSlookup이에요 NSlookup 네임 서버의 NS 네임 서버의 약자예요 네임 서버 그 다음에 검색해주는 거니까 룩업 룩업이라는 게 우리가 찾다 검색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NSlookup에 대한 얘기고 3번은 DNS에서 NS D가 빠졌다 생각하시면 쉽죠 NS NS를 검색 룩업 NSlookup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볼까요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네트워크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하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핑 서비스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 이제 트레이스 RT에 대한 명령어인데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 트레이스 RT 아시잖아요 명령어인 트레이스 RT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IP 주소 IP 어드레스 라든가 목적지 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그 다음에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경로의 수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IP 주소 경로를 추적하는 개념이잖아요 1번 맞는 거고 두 번째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경로를 트레이스 루트를 추적하다 보면 당연히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2번도 맞는 거고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루트를 추적하니까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트레이스 RT에 대한 결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트레이스 RT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예요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트레이스 RT가 아니고 ART나 NET ST AT 명령어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라는 거죠 네 네트워크 명령어 살펴봤습니다 랩